자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지방직 시험 여러분들 이제 치시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시험 친지 일주일 좀 지났으니까 찾아보실 것들은 다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제 한 2년 3년 앞에 2년 3년 동안 우리 지방직하고 국가직에 출제된 문제가 출제된 문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되죠 정리가 잘 돼 가지고 나왔거든요 정리가 잘 돼서 나왔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사실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아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 과정 바깥에서 나온 것은 안 나오기를 바라고 또는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아는 걸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한동안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사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막 나눠봐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역같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아마 이제 앞에 우리가 2년 3년 쳤던 시험들을 잘 풀기 위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에 크게 좋은 성적을 얻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시험을 봤을 때 총평을 좀 하자면 첫 번째는 시험 범위 변화해도 변함이 없는 문제 배분 자 정치화 법은 줄어들었어요 정치화 법은 줄어들었고 경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제 우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가 제일 큰 거야 경제가 커진 거야 경제는 커지고 사회문화하고 정치가 보면 작아진 거거든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똑같이 10문제 5문제 5문제 그렇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공무원 뽑는 거죠 자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1세기 공무원을 선발하는 20세기 문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은 그거였어요 문제가 너무 익숙한 거야 너무 익숙한 거지 왜 익숙하냐고 내가 학생이 있을 때 풀었던 문제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20세기 피플 그렇죠 제가 20세기 살고 있는데 나한테 너무 적합한 문제들이 되는 거죠 나한테 너무 적합한 문제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21세기 우리 일할 공무원들 뽑는다면 문제도 좀 21세기형으로 바뀌는 흉내 정도는 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 뭐야 미성년자의 청소년에 의한 연소근로자를 위한 문제 뭔 소리냐고 나이 나이 어린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정치화법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뭔 소리냐고 문제 내놓고 다시 안 봤다는 소리야 문제 내놓은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이게 어느 단어대로 출제해야 되는가를 뭐를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될 거냐 체크를 해야 돼 그 체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쏠려가지고 문자가 나온 거지 뭔 소리냐 아시겠습니까 됐죠 공직자가 되셔도 이렇게 일하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정점수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못 풀었어요 다 같이 못 풀었죠 다 같이 못 풀면 뭐가 내려가죠 평균이 내려가겠죠 평균이 내려가니까 조정점수에서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쳤을 때 90점 정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80점 받았는데 10점이나 사이가 떨어져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정점수에서 떨어진 점수는 제가 볼 때는 3점에서 4점입니다 6.7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차이 두 문제가 내가 작년에 쳤던 것보다 두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정점수에서 차이 나는 것은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우리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겠다 전부 다 맞춰내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행정학 아니면 행정법이잖아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경제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 한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법파트거든요 법파트에서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치 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 때 풀이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게 수호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수호 문제를 다 풀 필요도 없고 그렇게 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너튜브 있죠? 벌써 한 30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부터 나와요 1번 문제 보세요 국제사회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나와있죠 제가 아까 그랬죠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전부 다 1번 문제가 뭐가 자주 나온다? 국제사회 자주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로 나왔어요 보시면 1번 1648년 베스트 8년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 주체를 등장했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걸면 걸립니다 걸면 걸립니다 문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국가라는 말과 민족국가라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학설을 봐도 국가에 대한 어느 학설을 보더라도 민족국가와 국민국가는 같은 걸로 보지 않는다가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국민국가의 개념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국가를 말해요 그런데 베스트 8년 조약 직후를 생각을 하면 직후를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국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죠? 군주국가가 맞는 거예요 군주가 주권을 가지는 군주국가가 맞거든 그런데 이거 국민국가로 썼으니까 이 문장도 완벽하게 맞다고 볼 수 없지 다만 출제한 사람이 우길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걸 기점으로 뭐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주체로 나왔다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주국가 시절에 국제사회의 주체가 진짜로 국가였느냐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고 이게 진짜로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민국가가 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뭐 하게 되면? 걸게 되면 이거 걸릴 수 있게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보세요 2011년 수능 정치문제 11번입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뭐냐면 베스트 8년 조약 체결이라고 돼 있고 이게 가거든 기억 선택지 보세요 가에서는 유럽에서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였다가 되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왜 국민국가라고 안 썼을까요? 국민국가라고 쓰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2017년 국가적 1번 문화입니다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보세요 국제사회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체결된 베스트 8년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가 되는 거죠 국민을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게 맞아요? 민족을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1번 선택지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된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번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 여기서 틀렸죠? 틀렸죠?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해석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장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죠? 완벽하게 틀린 뭐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은 뭐라고 써야 돼? 2번이라 쓰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가 아니라 비참여 비참여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 이거는 맞는 얘기 되거든요 앞에 있는 여기가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사실에서 틀린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화 회의자에 지협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지협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성의 없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리언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위협받는 국가의 군사 및 경제 연조를 정하였다 이건 사실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용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잡으시는 게 확실하고 1번도 뭐가 될 수 있다? 1번도 걸면 복수정답으로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봤더라도 이런 것만 봤더라도 이런 것만 봤더라도 저딴 문제는 안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생소한 문제죠 이거 보셨을 때 문제가 좀 반가웠던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뭐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주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쌍팔년도 문제예요 쌍팔년도 문제 1988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사회시험 칠 때 아마 2학기 중간고사쯤에 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권은요 주권은 다른 나라에서 이 주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권리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국가 안에서는 최고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주관식이라고 맨날 이딴 문자가 나왔었거든 이런 문자가 나왔었죠 끄덕이는 분들은 저하고 세례가 비슷한 분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디귿을 보시면 민주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누구에게 있겠네? 주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리얼은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엄 보시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만이 가지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무슨 주권이 있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는 주권이 없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 주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주권은 국민만 가지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삼성 LG 주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국민들한테만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과 리얼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다가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1번하고 2번이 사실 쉽지가 않았죠 이제 아주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고 생소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이 어려울 때 그것부터 먼저 풀지 마 물론 풀다가 풀다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씨 어려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위기 전환하세요 분위기 전환하세요 그럼 뭘 보면 좀 위안이 되죠? 역시 사회문화죠 사회문화죠? 그러면 1번 2번 풀지 말고 일단 사회문화 2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3번을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지역주민들은 조례, 재정 및 캠페,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되는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신 거잖아요 혹시 행정하시는데 이거 틀리신 분 계십니까? 심각한데 이거 심각한데 이거 무조건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행정하는 사람 너무 유리한 거잖아 이런 거 무조건 맞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를 보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없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찾아내셨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이거는 뭐를 해봐야 돼요? 유추를 좀 해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거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건 어디서 하죠? 국회 집행하는 건 누구한테? 행정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끼워 맞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 뭐 하겠네? 이거를 얘가 실행을 하는 거고 이걸 만드는 건 누가 만들겠다? 이거 심의 의결하는 건 누가 하겠네? 심의 의결하는 건 지방의회사겠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자치료회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그려드렸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가지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 기억나십니까? 광역의원, 비례대표, 지역대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 와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의원들을 보게 되면 비례대표, 지역대표 그 다음에 특수한 거 하게 됐는데 뭐가 있다? 교육감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도 쉽게 좀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 그게 생각이 안 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됐지? 하지만 이거는 뭐다? 행정학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회하고 수학하시는 분은 뭐가 되는 거죠? 사회하고 수학하시는 분은 띵 이렇게 되겠죠? 흔히 나오는 질문이 아니니까 근데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지요? 국회의원 A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려고 한다 이거 뭐야? 국회에서 뭐가 되는 거? 발의되는 거 밑에 보시면 정부가 뭐 하려고 한다? 법률안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1번 기획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다 이게 또 쉽잖아요 5인이 아니라 몇 명? 10명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기획이 가결돼서 정부가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15일 안에 다시 돌려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재의결돼서 오면 언제 공포해야 된다? 늦어도 5일이나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부는 니은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심의를 거치는 거 맞아요 근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되죠? 국무회의 국무회의 심의 거친다 그래서 제가 법률안의 재개정 과정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의할 때 대통령이 뭐 할 때? 공포하거나 그 다음에 제의를 요구할 때 그때 뭐 한다? 국무회의 심의한다고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 중에 의결이 되지 못하면 폐기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 만약에 법률이 지금 뭐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회계 때 무엇에 의해서? 회계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맞는 거 찾으라고 하면 뭐 찾으면 되겠네? 뭐 찾으면 되겠다?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택지가 어려운 건 없어요 선택지가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있냐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다만 문제가 너무 좀 이렇게 편제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부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출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됐죠?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 정치적 쟁점에 관심이 있대요 정당 특수익에 관심이 있고 특수분야의 쟁점에 관심이 있대요 이익집단 뭐죠? 시민단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있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뭔 소리냐고 미성년자의 의견 나오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자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성년의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선거일은 현재 25세에 달해야 된다 이거 우리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몇 세부터 될 수 있네? 40세부터 제가 늘 수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9년 지났다 라고 늘 얘기하죠 자 그럼 제가 9년 전에 25세 했을까요?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저는 9년 전에 40세였어요 40세 자 민법은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민법상 봤을 때 19세부터 성인 그 밑으로 보다 미성년 그 다음에 이거는 시사를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새로 새로 바뀐 선거법 몰라도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세 이상은 국민 국민은 대통령이 국회에나 선거권이 있다 이해되신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25세 자 그 다음 또 나왔죠? 애기를 얘기 하나 했으면 좀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애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두 가지로 가서 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소할 수 있는 연령입니까? 해서 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몇 세 이상이 되는 거죠? 14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14세 이상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년이 아닌데 뭐 할 수 있네? 소년이 아닌데 뭐 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그럼 이거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성인밖에 안 되는 거야 성인 됐죠? 그러면 소년은 몇 세까지가 소년인가요? 18세까지가 소년 19세 미만이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세부터 19세 미만이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니까 14세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 되셨죠? 그러면 10세부터 19세가 아닌데 14세 이상이니까 몇 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 19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라고 돼 있고 기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세가 되는 거야? 책임을 넣는 계좌 되겠지? 책임을 넣는 계좌 책임을 넣는 계좌 이건 뭐냐면 10세 미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을 보게 되면 소년에 들어가는데 기소가 안 된대 그럼 얘 뭐라고 봐야 되지? 촉법, 촉법 10세부터 13세까지 됐죠? 그럼 얘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면서 기소가 되는 연령이니까 뭐라고 봐야 되겠네? 범죄 소년이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이를 나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갑과 정은 모두 선도 조건부 기소 이후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성인한테는 그딴 거 없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착각이 사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 연령은 을병보다 높지만 갑보다 낮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정은 누구보다 높아 을병보다 높겠죠? 애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갑보다 낮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면 을병 모두 형사 미성애자다 을과 병 형사 미성애자 맞죠? 14세 미만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검사는 정에 대해서 피의자 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가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호처분 받으려면 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맞는 거 뭐가 되는 거지? 맞는 거 맞는 거 리얼 D글 리얼 맞고 기응력은 틀려나요? 정의 연령은 을병보다 높고 갑보다 낮다 맞고 기응력은 틀렸고 답 뭐죠? 4번인가요? 4번이 뭐예요? 저기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세 개 답입니까? 두 개밖에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마 이 새끼들아 이런 거 좀 하지마 내가 영상 클립을 따오려고 했는데 우리 지방직 문제 풀 때 인사청문 써놓고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국무 총리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장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띵 띵 띵 인사청문 띵 띵 한 다음에 국무총리처럼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인사청문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딴 건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목걸이 송해놨다. 진짜. 답 나왔죠? 답 뭐예요? 인사청문회의 공직 대상이 아닌 것은? 답 뭐야? 국무총리처럼 국회 동의 받아서 임명하는 건 전부 다 인사청문회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띵띵띵 끝났죠? 그럼 이거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문제가 왜 안 좋으냐면 이거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헌법 밑에 있는 국회법. 국회법과 연관이 되는지 인사청문법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직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없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런데 사실은 행정법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할 수 있죠? 풀 수 있어야 되죠. 심 교수님.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안 좋다고 욕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형평선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학을 한다고 해서 수학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까? 과학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욕을 먹어도 충분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오면 안 되라고. 완전 교과 과정 바뀌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낸 거야. 낸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모론을 한 번 이렇게 음모론을 한 번 낸 적이 있죠? 출제위원들이 내 손을 본다. 내 손을 본 다음에 내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만 골라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나왔죠? 자, 보세요. 이제 애들 얘기 몇 개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보면 너무 쏠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보세요. 만 18세인 갑은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라고 돼가지고 있죠?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사장인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되었다. 자,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에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거짓말했네. 갑은 3개월간 쉬는 달 없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동안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병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도둑음이 새끼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봤을 때 보시면 갑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만 18세자니까 연소근로자예요. 연소근로자가 아니에요. 연소근로자가 아니죠.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일 8시간이니까 1번이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한 거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민사장 미성인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수업시간에 저하고 수업했던 분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근로계약을 왜 부모가 대신해 주면 안 되냐면 애가 학교 간다고 아침에 가방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야 학교 안 가도 된다. 왜요? 아버지? 왜 안 가요? 오늘부터 공장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공장을 갖다 치자. 공장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월급 안 주는 거야. 사장님이 월급 안 줘요. 아버지 받아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서 휴직시간은 1일 1시간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서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 아시겠죠? 보시면 사용자 합의에 따라서 휴직시간은 1일 1시간 보장이 되고 라고 돼 있는데 8시간 일을 하는 거니까 1시간 정도 보장이 되면 됩니다. 4시간당 1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근로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틀렸죠? 30분 한도가 아니라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뭐가 없지만 제한이 없지만 뭐는 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소년법 문제가 나왔다면 소년법 문제가 나왔다면 이걸 빼고 다른 걸 넣는 게 맞고. 이걸 낸다면 소년법 문제를 같이 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낼 수 있잖아요. 얘는 여기는 만약에 갑이 부모님은 이렇고 갑은 만약에 절도했다고 치죠. 엉망진창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도 범법을 했고 사장님도 범법이죠. 그리고 절도했으니까 얘도 범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묶을 거면 아예 이렇게 막장으로 다 묶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한 문제로 내면 되는 건데 그걸 여러 문제 나눠내므로 해서 한쪽에만 공부를 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아주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됐죠. 다만 보시면 가는 뭐죠. 가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과는 공공법률이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의 기초에서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욕과에 따라서 토론회상에 책임을 진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죠. 두 개는 현대민법의 원리. 한 개는 무슨 근대민법의 원리가 되겠죠. 세 개가 다 똑같은 시대가 나온 게 아니라 시대를 섞어서 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틀리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지금 제가 제조물 책임은 저한테 학생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수님 탄력성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제조물 책임 안 해도 되나요? 부동산 안 해도 되나요? 막 물어보거든. 제조물 책임은 제가 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었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이거 순서 맞추는 것도 좀 해갖고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보면 보세요.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해가지고 변수 간의 인간관계를 분석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뭐예요? 자료 분석.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주제로 선정했다고 되어있죠. 이거는 문제인식이나 주제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되어있죠. 핵심은 뭐냐면 잠정적 결론이에요. 잠정적 결론을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가설. 그러니까 가설 설정에 담겨잖아요. 됐죠. 이게 결론이 도출됐다고 해서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거나 하신 분들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랄을 보시면 OO시 OO공격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있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 수집이 되겠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는 1학기와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점수를 비교해서 측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되어있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학업성취도는 1학기와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점수를 비교해서 측정하기로 했다고 되어있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수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료가 수집되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볼게요. 1번 보시면 가단계와 다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중립적 태도가 요구가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가단계가 뭐죠? 자료를 분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분석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분석. 이거는 가치중립. 됐죠?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길게 가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는 가치개입 가능. 됐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치개입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거 수치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모으고 수치에 대한 결론을 내가지고 뭐 할 때까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딱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중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단계와 다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중립 태도가 요구된다. 다가 뭐죠?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다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개입이 돼도 되는 거고. 이거는 가치중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 보시면 가단계에서는 다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지 않을까? 됐지? 이거는 가설을 설정할 때는 된단 말이야. 가설을 설정할 때는 갑자기 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나면 그걸 가설로 세워놓고 막 연구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에는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에서는 직관적 통찰이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보시면 나단계와 마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단계는 뭐죠?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마단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측정하는 거죠. 그럼 이거 측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맞는 건 뭐 밖에 없겠네? 연구 순서를 보게 되면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가 뭐죠?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하고, 마는 뭐야? 하고, 다, 다. 어? 가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 틀렸는데? 그러면 답이 뭐예요? 3번이 답이라고요? 나단계와 마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된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학업성취도는 이걸로 뭐하자? 이걸로 하기로 하자가 되는 거죠. 결정하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연구 설계 단계네요. 연구 설계 단계니까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가치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오랜만에 나왔어요. 문제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런 걸 낼까? 설마 이런 걸 낼까? 수능에는 엄청나게 문제 많이 나와 있었거든. 그리고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러 줄까 하다가 시간 낭비 같아가지고 안 줬어요. 근데 그건 제가 실수했죠. 몇 번 줬으면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건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여기가 핵심입니다. 연구 설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킬러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회사 내에 뭐가 있죠? 노동조합 그 다음에 직장 내 등산동호회 환경정책을 감시한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시면 동호회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 여기는 좀 좋은 점 이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A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돼 있거든. 속기 좋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 회사 내부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부에 들어있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보세요. 창원대학교 경영학과는 창원대학교 경영학과는 창원대학교 안에 소속이 돼 있지만 공식 조직입니까? 비공식 조직입니까? 공식 조직이죠. 그거하고 똑같은다고 보면 돼요. 회사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조직은 노동자의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이자 뭐가 아닌 거야? 비공식 조직이 아닌 거야.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식 조직으로서라고 되는데 이미 틀렸죠. 등산동호회는 직장 내의 등산동호회니까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 8인데 여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A, C모드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사회이다. 맞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찾아야 하시면 됩니다. 이거 1번 선택지가 되게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으신 분들 많이 있죠? 없습니까? 쉬운 문제였네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십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는 데 용이하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만한 내용은 없어요. 설명 드릴만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가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냐고 돼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대상자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간다. 또한 개인이 자아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배우게 하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주는 태도와 역할을 배우게 된다. 기능론적 관점이죠. 갑은 뭐예요? 내가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할 때 기능론, 갈등론을 보지 말고 뭐를 반드시 봐야 된다. 거울자 꼭 보거라. 거울자 꼭 보거라.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아형성 거죠. 됐죠? 자 그러면 1번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집단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갈등론이니까 위에 두 개하고 아무것도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됐나요? 되죠?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누구한테만 맞는 거야? 을한테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화는 어느 나무 업체의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해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어디로 맞는 거죠? 갑과 맞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의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려는 과정이다. 이것도 뭐죠? 갈등론이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답은 뭔가요? 3번이라고요? 잠깐만요. 아아 2번은 여기가 틀렸죠?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2번은 보시면 이거 사회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되니까 가만히 타서 안 맞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맞는다고 되겠죠? 사회화는 어느 나무 엄지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과정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모방함으로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모방이 나와 있고요. 자아관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되니까 3번이 맞는다고 되겠죠? 3번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괜찮네요. 그 다음 볼게요. 15번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더 이상 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표를 다시 변형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바로 덤벼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볼게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자녀 세대면 상중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있죠? 아닌 거 찾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 계층 상층을 보게 되면 이 분들이 뭐 하신 거죠? 이동했죠? 이동했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세대 내 이동이잖아요. 이거는 뭐만 보여주는 거야? 세대 간 이동만 보여주는 거지 세대 내 이동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모가 중층인 경우에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의 비율은 같다라고 되어있죠? 부모가 중층인 경우에니까 이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상승 이동 얼마 부모 세대 상층 얼마 나와요? 30분의 8 여기도 얼마 나오죠? 30분의 8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경제 쪽으로 갈게요. 자 경제 보시면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국민 경제 균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 경제 균형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물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되겠죠?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올라갔고 생산량이 어떻게 됐네?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업에 대한 문제는 있다 없다? 그런 문제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뭐가 되는 거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뭐가 감소하는 거야?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원인은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죠?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 이거 그대로 나왔죠? 보시면 이게 총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늘어났다. 뭐가 커졌다? 실질 GDP 커졌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뭐가 작아졌다? 실질 GDP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나는 실질 GDP의 감소 그 다음에 가는 뭐다? 실질 GDP의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는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그 다음에 나는 총공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틀린 거 없죠? 정확하게 만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되겠네? 1번 정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됐죠? 2, 3, 4번 선택지가 되게 좋은 선택지인데 2, 3, 4를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17번하고 20번이 17번하고 20번이 지금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들 중에서는 나이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17번은 문제가 일단 귀찮죠? 일단 귀찮아요. 이제 보시면 보세요. 자 제가 저같으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생산 측면에 가라고 나와있죠? 외워두신 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 외워지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생산 측면에 가야 생산 측면에 가니까 수요는 안 변할 거란 말이지? 수요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두 개로 뭐가 나올 거야? 공급구선이 두 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사회적인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 균형 가격이 지금 뭐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로 보시면 되죠? 이게 현존이 현존. 지금의 시장 가격이 되겠죠? 지금의 가격이 뭐보다 낮아야 되는 거야? 최적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최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최적으로 필요한 양은 여기인데 지금 존재하는 양이 여기가 되겠죠? 많이 존재하는 거야? 적게 존재하는 거야? 많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존재하는 게 필요한 것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소비 측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비 측면은 그려봐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공급 곡선이 한 개가 있고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최적 가격보다 시장의 균형 가격이 낮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장의 이게 현존 가격이 되겠죠? 이게 현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가격, 최적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사회적인 가격이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한테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존재하는 게 최적보다 작잖아요. 부족하겠죠? 그럼 이거 뭐가 되겠네? 외부 경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1번 보시면 가는 외부 경제 틀렸다가 되겠죠? 틀렸다.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이거는 사적 비용이 작으니까 불경제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뭐가 된다? 크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작으니까 사적 편익이 작으니까 이게 사람들 많이 안 쓰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네? 크다라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불경제니까 사회적 최적 수중보다 과다 생산이 문제 이거는 뭐가 문제? 과소소비가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선책을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금이나 벌금이나 그 다음에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다? 보조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맞춰놓고 뭐 하시면 돼요?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출제되는 외부 효과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보셔야 되겠네요. 틀렸고 기역과 니은은 기역과 니은은 모두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첫 번 여기는 디귿은 과다생산 니은은 과소소비가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뭐가 되고 벌금이나 세금 그 다음에 비음은 뭐가 된다? 세금은 뭐가 된다. 두 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풀어내는 방식은 풀어내는 방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거나 그래프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말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해봅시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가격 규제 정책 가 하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자 보니까 보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무슨 가격제죠? 최저가격제 아니면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격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를 시행을 하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를 시행을 하게 되면 Q1부터 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시행을 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였던 리을과 미음은 소비자 잉여였던 소비자 잉여였던 소비자 잉여였던 소비자 잉여였던 나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Q1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였던 그러면 여기 있는 미음은 리을은 생산자 잉여였다가 소비자 잉여였던 미음은 어떻게 된 거야? 소비자 잉여였던 소비자 잉여였던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가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는 디귿 미음만큼 감소한다 줄어들었고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가격교정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비효율적이 된다 둘 다 맞는 말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둘 다 맞는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를 시행을 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라고 되어있죠?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뭘로 바뀌었네? 기역으로 바뀌었네 끝났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19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 번 했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미국 달러화의 대안이라고 되어있죠?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고 되어있지 그럼 여기에 뭐라고 쓰라고? 환율과 통화 가치라고 쓰라고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잡고?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승했다고요 원화 가치 원화 한국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내려갔다고? N화 내려갔다고요 되신 거죠? 자 물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하다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유리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됐죠? 돈은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합니까? 내려오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체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한국 기업이 어디로 돈을 보내야 돼? 밑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돈이 내려가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좋아진다가 되겠지요? 그럼 한국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게 뭐가 되는 거네?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 됩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가 어디로 보낸다고요? 일본의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부모의 부담이 감소한다 맞는 말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3번 봅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맞나요? 돈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우리 시험 치료 가기 직전에 혹시 했던 거 아닙니까? 했던 거 같은데 볼게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물건 내려 보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우리나라는 나빠진다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붙었을 때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약화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라가 3개 나오고 그 3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됐죠?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연습 많이 했고 마지막 시험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할 때도 이거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환율 나온다라고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율과 통화가치가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환율과 통화가치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출하면 무역을 하면 수출하는 나라가 이긴가요? 수입하는 나라가 이긴가요? 두 나라가 다 이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분도 공부를 반만한 거예요 수출하는 나라 이기고 수입하는 나라 불리하지 않냐? 수입하는 나라 손해? 수출하는 나라 이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박정희 시대에 주입시킨 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아 아셨습니까? 자유무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출하는 나라도 수입하는 나라도 뭐라 된다? 둘 다 이익을 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자 다음은 강년도에 물가상승률과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 시켰어 마지막에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물상률은 뭐에서 뭐 빼는 거라고? 물상률은 명지상에서 실지상 빼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강제를 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뭐가 나와있네요 명지상이 나와있죠 물상률이 나와있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우리 눈에는 뭐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실지상 같이 들어와야 되죠 실질 GDP의 상승률, 실질 GDP 증가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이거 나왔다는 뜻이지 그럼 이거 얼마야? 0에다가 뭐를 빼니까 0이 나왔거든 뭐죠? 0이죠? 됐죠? 자 3에다가 뭐를 빼니까 3이 나왔어요 3에다가 뭐를 빼니까 3 나왔거든 그럼 또 뭐야? 또 0이죠? 됐죠? 그 다음에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뭐를 빼니까 1 나왔거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1 되니까 되셨죠? 그러면 실질 GDP는 실질 GDP는 똑같고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고 똑같고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리고 이 실질 GDP의 상승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경제성장률이죠 이게 경제성장률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물가상승률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GDP 디플레이터의 뭐라고요?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1번 T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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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측정 기준연도 기준연도가 뭐라고 돼 있죠? T-1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T-1년하고 T2년하고 뭐가 똑같아? 물가가 똑같잖아 물가가 똑같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겠네? 똑같겠네 근데 T2년이 뭐예요? 기준연도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100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T2년에 비해서 T플러스 1년에 실질 GDP는 증가했다 T2년에 비해서 T플러스 1년 증가한 게 아니라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실질 GDP는 T플러스 2년이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아야 되겠죠 똑같고 똑같고 작아졌으니까 제일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T플러스 2년이 가장 크다 GDP 디플레이터 똑같고 3% 증가하고 3% 증가한 데서 또 몇 프로 증가했네? 1% 증가했으니까 이때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보시면 경제 문제가 사실은 깔끔하게 다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다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변별력을 찾는다면 아마 17번 그 다음에 아까 환율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에서 많이 막혔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보면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 차이를 낼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치와 법조에서 문제를 너무 많이 흐트렸어 너무 많이 흐트렸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좀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의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걸 고민하실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우리 시험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번 생은 틀렸을 거 있겠죠? 아니 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 지방지 딱 쳐보니까 나 공부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8개월 정도 됐는데 지방지 딱 쳐보니까 아 이 공부 양이 부족하구나 이거 이 정도 공부해서 될 거 아닌데 지방지 쳐서 될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장 큰 실수가 그러면 내가 지금 8개월 정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8개월 정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 좀 돼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더 하면 그러면 16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1년 4개월 그러면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분들은 뭘 모르시느냐면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그걸 알게 될 때 걸리는 시간과 그걸 까먹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릅니다 알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그런데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네 이틀 걸립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틀 걸립니다 경험을 끄덕이는 분들 되게 많죠? 그렇죠? 재작년에 실패하고 작년에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바로 시작 못했던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아주아주 많이 하실 거예요 시험을 치다 보면 그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습니다 못 치신 분들한테 제가 딱 하나만 충고할게요 뭐만 충고하느냐면 여러분들 말 타는 거 있죠? 승마 말 타는 승마를 할 때 그 승마하고 있는 기수 있죠? 그 기수가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 승마 배울 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러면 딱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사람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괜찮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말을 들을까? 아니요 다른 말 없어요 다시 탑니다 다른 가방도 없어요 무조건 다시 타 왜 그렇게 시킬까? 떨어진 다음에 아 내가 떨어졌구나 인지하고 내가 말에서 떨어졌구나 떨어지니까 아픈데 인지하고 무서워서 다시 못 타요 절대 다시 못 탑니다 말에서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무조건 다시 올라타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생각 나 이번에 시험 칠 때 잘못 쳐가지고 점수가 안 좋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다시 올라타는 겁니다 어디에 다시 올라타야 돼요? 공부하는 궤도에 다시 올라타야 돼요 그걸 지금 놓쳐버리면 그걸 지금 놓쳐버리면 제가 얘기했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뭐가 되는 거야? 다시 0이야 내가 지금 70까지 올라갔던 게 35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0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0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3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3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1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 교수님한테 들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1년이 지났는데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도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을 한다면 시작을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국가직을 준비를 하든 아니면 내년을 준비를 하든 뭘 준비를 하든 간에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시간을 늦추게 되면 까먹는 것만 늘어나서 그걸 다시 메꾸는 데 시간만 더 걸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다음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걸 잘 쳤든 못 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비용이다? 그게 매몰비용 매몰비용 아셨습니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사람과 같죠?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빨리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다시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뭐 해야 될지 계획 세우시고 하나하나 실행을 해나가십시오 이제 방에 Wonka MBC 뉴스 무조 adoles 그 oires